국민들 다 보고 계셔요? 어디다 막말하세요? 대전의 이장국 대전 시민들도 그렇게 하지 마요. 함부로 오래 말하지 마라. 어떻게 그런 말을 해서 민원들한테. 사고하셔야 전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. 아이고 왜요. 아이고 왜 이렇게 시켜서 그런 말을 왜 이렇게 말했나. 아이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다른 저지시키세요. 이거는 인신호동이에요. 일하십니다. 여사님은 잘 알죠. 대전 시민들한테 다가오세요. 인신이 인신호동이 있어. 대전 시민들은 못 가입하십니다. 지금 배한템이 종자에 붙일텐데. 종자에 붙일텐데. 왜 이렇게 하는 거야. 왜 이렇게 하는 거야. 왜 이렇게 하는 거야. 동료니랑이 różni 때까지 다가오세요. 좌회위에 붙일 테이블을 생각해. 여러분이 또한 문자에 붙일 텐데. 네, 1,000億원으로 먹으러 왔어요. names, 2,000억 원 계좌. 11,000억 원 계좌. 집사위에 붙일 테이블을 시작해보셨어요. 그 주인공과 Attorney의sticks 지인도.